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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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헬로우 저희는 지금 프라다 2024 SS 컬렉션을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와우 이렇게 오랜만에 이탈리아에 계신 엔진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너무 기대되네요 벌써부터 우리 엔진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네요 맞아요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가서 쇼도 보고 우리 엔진도 보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몇 명 들어왔어요 지금 뭐 4만 9000만 이거 우리 자주 안 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프라다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이럴 때만 저번에 한 번 하진 않나요? 그때 막 맞아 그때 우리 차에서 한 거 아 맞아 그때 뭐 엔진문 팬 콘텐츠 뭐 찍을 때 아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9개월 만에 이렇게 왔는데 응 되게 엔진분들도 많이 기다리셨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저희가 잠깐 밖에 돌아다니는데 많이 계셔가지고 날씨도 좋고 너무 죄송합니다 바람이 아주 솔솔 불러 맞아요 바람이 날씨에요 다들 다들 근데 제가 듣기로 한국도 엄청 시원해졌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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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다행이네요 다들 오늘 착장도 엄청 이쁜데 오늘 한번 재밌게 보고 오죠 재밌게 보고 오세요 안녕 안녕 이따 봐요 곧 이제 끝인 줄 알아 곧 보는데 오케이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우 한 번 안 돼 랩 랩 항니 랩 랩 랩 랩 감사합니다.